있어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근데 비밀이야 너도 이제 숨을 이제 슬슬 독립해라 진짜? 아이 너 왜 여기 있어? 나 이걸로 집에서 쫓겨났다 나도 집 나왔다고 니네 진짜 여기 눌러 살려고? 앞으로 잘 부탁해 윤태오 정말 태우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? 저런 애랑 20년을 붙어 살았는데? 니가 맨날 말한 애가 한송이 맞지? 나같이 완벽한 남사친이 있는데 웬만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겠어? 나 요즘 신경쓰인 남자 생겼어 사실은 나도 요즘에 신경쓰인 애인데 편한데 설레는 거 그게 좋았어 어디로든지 확 떠나오고 싶다 이참에 우리도 같이 가자 자 그럼 간다 우리들의 명원함을 위하여 화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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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감정이라는 게 확신의 답이 꽤 어려워 그치? 애매하게 시간 끈 적 없어 속도가 다른 거지 상대지만 확실히 알아둬 진짜 괜찮은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헷갈리게 안 해 이 세상은 빛이 나 러머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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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그치?